자이언트 도마뱀을 이기지 못한다면 동맹에 달 자격이 없어 흐어어어어어 뭐한거야! 뭐하는짓이야!! 글쎈 따로 필요한건 없죠 어 이거 굳이 가져갈 필요 없을 것 같다 저 이제 새로운 Q스킬이 방패가 없었을 수 있으니까 약간 고민되긴 하는데 전직을 할지 말지 하지 맙시다 뭐하래 만들어볼까 투아노사우루스 도끼 신무기입니다 32에 36 충격이 1.1 이게 중요하죠 이거 0.9니까 내가 타이밍을 잡았는데도 못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0.9라서 그걸 이제 대체해줄 수 있죠 내부 조금 더 좋네요 심각한 중독을 부여한다는데 왠지 동래성 있을 것 같은 애들이 많으니까 도끼가 약간 투박하다 야 위치도 짧고 제가 특별 드리겠습니다 에 잠깐만요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야 내가 낀 것보다 훨씬 비싼 거였어? 그래도 팔 거야 너무 느려 300원 내놓으시고요 갑시다 마시멜론 젤리도 파네 오 여기 팔라존 방패가 있네요 내구도 300 내구도가 높은 방패로 찬사를 많이 받았다네 충격저항에 충격 56에 피해량은 26에 6 내 방패가 좀 낮죠 내구도는 저게 더 높을 것 같다 40 더 높네요 하나 둘 셋 넷 자 다 만들었죠 이제 떠나겠습니다 카엔포션 판매하고요 카엔포션 판매하고요 카엔포션 판매하고요 금개 두 개로 봐주겠네 갑시다 덴마 뭐야 왜 그게 그렇게 맞아 아싸 두 대 맞췄다 충격량 꽤 괜찮다 방패 깨지겠는데 얘랑 싸우다가 결국은 기술로 잡는구나 자 와 개멀어 이리로 갈 수 있는 거 맞지? 길이 어 길이 좀 이상한데 여긴가? 어 올라왔다 저게 맞겠죠? 뭐냐 너는 왜 또 죽어있냐 병사의 시체 연금술 키트 어 마시면 론절리 좋죠 몸이 따뜻해지는 스프랑 랜턴 하나 가져갑시다 들어갈 데가 있으니까 네가 죽어있는 거겠지? 어? 잠깐만 설마 아무것도 아니니? 아 여기 길 있다 길 있다 파충류 소굴이네 진짜 말 그대로네 나 이거 먹고 가겠습니다 지구력이 좀 딸리네요 그리고 하나 발라 무섭다 좀 조금 무섭다 야 뭐야 왜 안 돼 아무것도 뭐야 왜 이래 꺼야되나? 어 됐다 밖에 나왔는데 뭐야 됐다 아 내가 혹시 F를 두 번 눌러서 다시 나가졌나? 그러다 고장 났나 보다 아 이거 벽 얼굴 모양인 줄 알고 개 깜짝 놀랐네 방금 뭐가 일렁이지 않았나요? 알파 같은 애들 여러 명 나오면 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 어 잠깐만 어두워 넘어 나 어두우면 못 이겨 그림자 왔다갔다 하는 거 보이죠? 이거 넣어보자 추를 덮으시네 이거는? 나 추를 없는데 집이 오는 거 같다 전기 한번 갑시다 자 녀석 불속성이니까 전기가 더 잘 통하겠지 고통효과 코랄 로날로 망했다 야 망했다 야 망했다 진짜 제대로 망했다 왜 이래 고장 났어 고장 났어 고장 났어 고장 났어 얘 왜 이래 다 시켰습니다 미친 게임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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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못 도망가냐 얘 너 왜 못 도망가냐 나 주머니에서 버렸어 아 나 진짜 열받네 진짜 장난하냐? 아니 무기가 등록을 안 해놨어 등록을 안 해놨어 내가 무기 교체를 못 해가지고 아 씨 자식 건방지게 지금 나를 갈고 났대 이거지 지금 혼내주겠어 아 여기 이상해 아 뭐 아 뭐 차량 왜 이래 또 아 한 번만 눌러 한 번만 좋아 아 건방지게 말이야 덩치 드럽게 크네 진짜 이거 안 밟았냐? 어떻게 이걸 안 밟을 수가 있지? 이해가 안 되네 아 나 이거 조심해야겠어 무기 슬롯 장착 안 해놓은 것 때문에 지금 죽을 뻔 했거든요 또 아 어째 일본 무기가 안 되더라고 반응이 없더라고 이건 여기 둡시다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풀비 채워서 다니죠 야 조심해야겠다 이거 너무 위험하다 진짜 길도 갈라져 있어 위험하게 가장 안쪽에서 뿌리를 가져오라 그랬지 만약 저기 두 마리면은 도망가야돼요 내 생각에는 난이도가 높아서 죽는 것보다 뭐야 텅 빈 나무가 난이도가 높아서 죽는 것보다 낑겨가지고 못 움직여서 죽을 것 같거든요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불 좀 키고 다녀라 야맹증 환자가 불도 안 키고 다녀 뭐야 이거 어? 어? 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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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야? 야 난 이래도 포기할 수 없지 감히 이렇게 싱겁게 끝낼 것 같애? 실을 말려버리겄어 반대쪽 가서 아이템 먹고 옵시다 알파가 그렇게 많진 않나보네요 여기 상자가 있는게 보였단 말이지 아무도 불만 없죠 나한테? 강철피부영약 리부이든 저거 먹자 효과가 식기전에 다 쓸어버리겠어 이 상태에서 그 젤로 젤리도 먹고 나 이제 이 게임 마스터 한 것 같다 이제 보인다 사조성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인다 냉기 한번 발라 다 덤비라 그래 아 다 덤비진 말고 하나씩 여기 한 놈 있지 않았나요? 아네 아래에 있는 놈까지 두 놈에서 덤비면 내가 져 보이죠? 부를 수도 없냐 소리 질러서? 자 활 내놔봐 활 오다가 바닥에 버렸나보네 됐어 덤비라 그래 달려들고 싶지마 어? 어? 달려들고 싶지마 어? 어? 어이구 대법이구만 왜 Q스킬 이렇게 쿨이 긴거야 아 Q스킬 쓰자마자 살짝 전진해서 때리는게 더 낫네 잘가 아네 나 나나 나나 이 친구가 죽는데 지금 딴 데 뭔 3% 보고 있다 이거지 벌을 줘야겠구만 어쭙 덤비게? 자신있어? 안том 어디까지 내려가니 오버 액션이야 그런게 야라 분명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뚫어놓은 걸 거야 날 속일 순 없지 뭔가 있어 지금 뭔가 팔라듬 있지 팔라듬 팔라듬 있어야지 제가 이제 세트 만들죠 이걸로 신발 나왔구요 아니구나 나 팔라듬 써가지고 도끼 만든거지 어 쇼컷인거 같은데 아니면 들어오는 입구인가 야 저기서 들어오면 너무 헤리다 인간적으로 야 이 공룡 둘있고 위에 알파 있는데 여기는 끝난거 같죠 어 팔라듬 하나 먹었습니다 팔라듬을 좀 짜게 준다 인기철사 회수했고 활 회수해서 갑니다 이동하죠 아이고 멀어라 가자 족장한테 가기 전에 팔라듬 파나 한번 볼까 아까 한번 팔았었잖아요 어 두개나 판다 대박이네 너가 좀 좋은 녀석이네 팔라듬이 필요한 이 시점에 팔라듬을 헐값에 팔았던게 너무 후회된다 야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